김지원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 의혹 뉴스타파는 이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만한 내부자의 증언과 문건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당협 내부 문건에는 운영 회비라는 명목으로 2021년 2월부터 1년간 3,200만 원을 모금한 사실이 기록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차명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여기에 현금 돈 봉투 1,000만 원 그리고 시의원이 대신 내준 사무실 보증금 1,500만 원까지 김지원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의심받는 액수는 약 5,700만 원입니다. 회계 책임자였던 이강환 전 당협 사무국장은 김지원 의원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회의원을 했던 분이 이걸 불법이라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몇 번 제의를 드렸거든요. 드렸더니 본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회비납부는 공천을 받기 위한 필수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시의원들이 200, 운영위원은 120, 그거는 정해진 가격이다 보니까 가격입니다, 가격. 그게 회비가 아니라 정한 것도 당협 위원장이고 현직 시의원들은 회비를 현찰로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 두 명은 궤자로 입금했다가 돌려받은 뒤 다시 현찰로 냈습니다. 이렇게 현찰로 내면 직불이라고 적었습니다. 현직 시의원들은 200만 원씩 세 분 중에 두 분은 입금을 하셨고 다시 되돌려갔다가 왜 되돌려줬냐. 그것은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셔서 제가 다시 환불해 주라고 이 XX 간사에게 얘기를 해서 다시 환불이 되었고요. 추후에 한 1년의 일정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도 같이 세 분이 같이 같은 날 봉투에 200만 원씩을 넣어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 국장은 현직 시의원 3명이 김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상납할 당시를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그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자리였나요? 운영위원회 회의 자리였고요. 회의가 다 끝나고 큰 대회의실 옆에 작은 방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 문을 제가 닫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음이 잘 되는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하는 소리가 밖에 그대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 명 거 200만 원씩 세 명 거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고요. 네, 그렇게 세 분이 들어가셨다가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나오는 것까지 제가 다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돈봉투가 건네질 당시에 현장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1월 21일 김 전 의원의 사무실에 운영위원 등 약 20명이 모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현직 고양시 의원 3명은 회의실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이 방에 들어온 김 전 의원이 고양시 의원 3명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세요. 시의원 비가 우리 3명이라고 말을 하자 김 전 의원은 200씩 네, 알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우리 3명인데 네, 감사합니다. 잘 지냈습니다. 녹음 파일 내용은 이광환 전 국장의 증언을 뒷받침하지만 40초 분량의 대화만으로 돈봉투 상랍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날 현장에 있었던 시의원 1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돈봉투를 전달하면서 현장을 녹음한 당사자입니다. 제가 이제 회의 때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녹취를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제 또 그거 놓치지 않고 다시 점검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때는 또 이제 같은 케이스에 와서 저 핸드폰에 이제 녹음이 켜 있는 상태였고 주머니에 근데 돈을 또 시원들한테도 통장으로 이제 걷었다가 또 다시 돌려주고 현찰로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현찰로? 자신이 방에 들어가 돈봉투를 어떻게 건넸는지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조그만 작은 방이 깔려 있어요. 왜? 룸 안에 룸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나 들어간 거지. 그때 밖으로 나가서 큰 방 이제 그 로비로 나가서 대봉투를 가져와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넣으라고 집어넣으라고 손짓을 해. 그래서 우리 집어넣었어. 그러고 들고 그랬더니 이제 김현아 의원이 밖에 사람들 가는 거 인사하면서 들어와요. 방으로 이렇게 김현아한테 주니까 김현아가 200씩 잘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 명. 세 명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세 명.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크게 말도 안 해. 이렇게 세 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면서 어 200씩 잘 쓸게요. 이러면서 딱 받아들고 나가. 네. 그게 그날이야. 난 아주 정확하게 그 그림이 선명하거든. 녹음 파일과 증언을 종합하면 김현아 전 의원이 시의원 세 명에게 현금 200만 원씩 가져오라고 말을 했고 이날 세 명은 각자 200만 원씩 객출해 큰 봉투에 현금 600만 원을 담은 뒤 김 전 의원에게 직접 돈 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1일 뉴스타파 보도 후 김현아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회비는 운영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거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돈 봉투를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고 확보한 녹음 파일과 관계자들의 증언은 김 전 의원의 해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뉴스타파는 김현아 전 의원에게 돈 봉투 상납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돈 봉투 상납 현장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 고양정지역구에 공천비리 의혹이 있다는 내부자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김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당협위원장 한 명의 개인 일탈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뉴스타파 봉지옥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신고를 세워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이 중국인의 이스타파가 이스타파가